1부에서 계속됩니다. 루비, 아쿠아, 네 엄마, 네 엄마, 왜 부르셨어요? 좀 있으면 너희가 유치원에 간단다. 알지? 오늘 너희 원복을 미리 입어보자. 에? 신난다. 자, 여기 예쁜 옷들이 도착했어요. 와, 정말 예쁘다. 이러다 군복도 다시 입겠는데? 세상에, 마상해. 너무 귀엽잖아. 마마가 좀 더 이쁘긴 하지만... 이번엔 자켓을 벗어볼까? 와, 너무 귀여워. 에펜. 엄마, 손 뽀짝한 거 보소. 그래, 우리 그것도 입어보자. 얘들아, 어서 나와. 우리 너무 예쁘다. 이따 저라는 법도 가르쳐줄게.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에 먹는 건 0칼로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하지?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안녕하세요, 티킨입니다. 오늘 원래는 유치원 도안을 올리려고 했는데 저도 연휴가 되고 명절이 되다 보니까 바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단 얘네 둘만 소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 한복까지 해서 이렇게 맞춰봤고요. 의상은 좀 전에 상완극에서 보여드렸던 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도 이렇게 기본 상태입니다. 요건 뗄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별도 옷을 바꿔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완전 귀여워요. 어, 요 상태도 괜찮은데? 다 나는데? 진짜 한복이랑 똑같이 만들어봤어요. 저고리, 시마, 버선도 있고 신발도 이쁘게 신었어요. 요기는 종이일 때 자르고 이렇게 코팅을 다 어렵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이 나이대가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던 애가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던 애가 요렇게 컸습니다. 아유, 정말. 아이가 고생이 많았네. 어떠셨나요? 오늘 두 장이고요. 얘네 집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으로 크게 하나 만들어서 카나도 있고 아카네도 있고 맴초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푹 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대가족이네 대가족. 안녕. 안녕.